자 9번째 다이어리 한번 보자고 와 또 이럴 때 9번째 다이어리 5번째 다이어리 고고로 가이젠 요리 ずっと楽になった気がします 유이삼の言葉が わたくしの胸にはだかまる不安を 優しく包み込んでくださいました 見ず知らずであるはずのわたくしに 유이삼は 신味になって話を聞いてくださいました おかげさまで わたくしは 孤独に絶望することなく 儀式に望むことができそう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유이삼 わたくしが 異色伝の皆様の幸せを祈るのと同じように 皆様もまた わたくしの幸せを望んでいてくれるはず 今はただ 未来をつかむために 進みます 誰もが幸せになる そんな明るい未来のために 大好的 このような様に 思い出してきて 大事で 今までとても 高さは まず 初日の長を 試してると そんなに 日本人の方が 大事になった このような 続きが 少々 추억을 또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좀 뭐랄까 어 좀 어 아 모르겠다 나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어서요 어쨌든 라이브할 시간입니다 라이브할 시간이에요 자 보자고 인연과 마음 의식당해 코코로는 자신의 존재를 거고 검은 바람 장래에게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 자 엄청 크지 생풍장기라기보다는 좀 그리겠네요 자 그래 그렇지요 옴을 확실히 마무리 줘야돼요 자 나 어깨를 주부러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머리를 쓰다듬는 걸로 아냐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어 아 아 아 나의 어린아이너는 그런 모습이 딱 좋은 거에요! 다음은 나도 괜찮을까요? 戦이 앞뒤는 릴렉스 타임입니다! 그리어 그라데이 짓게 그라베! 응!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이 흐렸던 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내 마음을 미스카치습니다. 예, 간파야지. 페코리누, 진짜 4명이요? 응, 전쟁을 분산하는 것은 3명이요. 그렇군. 어. 한 돌살이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거지. 어. 어. 이거 예전에 그 미니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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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어떤よね. 어. 어. 전부 나머롸다! 진짜 어디만 해도 오히메사마야, 그녀는 예, 예! 하지만, 우리에게만 노력하면 좋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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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야! 베고리누.. 갤르삼.. 우리한테 맡겨줘! 나! 히치.. 알았다.. 베고리누.. 갤르찬.. 거부.. 거부.. 혼자야.. 웹복.. 자 그래 굴러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네요 검은 정면과의 아 검은 바람의 정면과의 오케이 아 지켜야 되요 자 자,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식이 시작되었고요 자, 한편 자, 이따 마을에도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정렬힘이 네? 왓! 뭐뭐? 뭐네? 아하! 나물들이 많아! 몬스터들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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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하! 우능 marc 그리고 의식할 쪽으로 마을을 지켜줘 자 한편 이제 의식전 쪽 자 아는 그림버스 자 그림버스 그렇죠 그렇지 곰보르 거기는 게 낫다 이거야 자 한편 그렇지 예호? 네. 그것은 두 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일은 더 강한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갈게요!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그렇게 해야지 자 트리프 슬래셔 다시 한 번 더 그린버스트 자 이제 패코리즈 탈이죠 자 정령이 하면서 자 이제 검은의 정령 아 망설였어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요 자 자 커버 자 오우 나이스 워크 그렇지 지금은 집중해야지 망설이면 안 돼 오우 자 프린세스 스트라이크 뭐야 아까 내가 그거는 그거 그냥 마법방에 한 번 쓰는 게 레이저 미사일이랬냐 매직 미사일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어떡할까 집중해야지 나 뭐지 어 뭐야 설마 반응 보인건가 어 또 망설여고 있어 그렇지 지금은 어 그렇지 어 지금은 실수를 그랬다 치더라도 만회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어 그치 어 만회해야지 어 어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겠지 점점 자 우리를 믿어 코트코로 저도 기억나버렸어요 예 아 아 아루지 사마 아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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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루지 아 아 이거 뭐 아 아 비긴 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이구야 연속 반복이 되구나 이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자 어떻게 할까 다시 공격 들어줘 느낌이 안 좋은데 필살기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흐름을 끌어올렸는데 자 위기상황 자 공격 한번 더 누리치지만 어 뭐야 먹혔나 아이고 자 인컴이 자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 자 한번더 써본래 어 자 결국 이쪽도 어 위험한 상황이에요 역시나 자 이렇게 되면은 폐코리들이 그 포트코너가 직접 나서야겠네 헐마 아 크랩 이런 큰일났네 오 엄청나게 오지요 어허 자 어차피 어 자 유이가 마을에 보내 하죠 아 아 이따 맞게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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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은 도망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되니까 아 발악하는거지 이 띠녀 요지 발악하는거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머릿속에 기억이 갑자기 사라졌어도 몸을 기억한다고 자 그리고 페꼬린도 일어났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르고 아 아 Stockholm Kara 이외 자 다시 한번 들어가죠 어떻게 아까 또 망설이는데 자 그러면서 또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지 자 몸을 더 지켜내야는데 자 어 있대 자 뭘까 단 하나 뭐야 사라지면 헐 헐마 아 아 아하 아 자 아 오자고 아 아 아 주인공적으로 쓰러지고요 왜 아 아 그리고 기억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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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출을 코트코르라고 코트코르 이렇게요 드디어 기억하는구나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기억났고 아 자 어땠다 드디어 기억났네 아 드디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 자 아 아 나 지금 오오오 또 온다 이렇게 해서 또 자 아 결국 들어가버렸어 그리고나 어 그리고나 어 베리얼 뚜포 어 저 검은발의 전력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는 코트코르? 아무것도 안 보여 계속 외쳐보는데 코트코르 대답해 라고 대답해 오 나 드디어 아메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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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웃겨해주어야지 어 구하러 가야지 아까 credentials United 마지막에 불러줬어 그래 불러줬어 아직 사라질 수 없죠 뭐라고 얘기하는거지 코트코로라 불러보며 주인공 얘기하는거지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 목소리 듣는다 왜냐면요 엘리베이션상에서만은 들었었지 요 내에서는 안나왔거든요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怖くはなかったはずなのに、消える覚悟はできていたのに、この声を聞いてしまうと、たまらなく心が揺さぶられてしまう。 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と、会いたい。声を聞きたい。お世話してさしあげたい。まだまだ一緒に。 いいえ、ずっとずっと、一緒に。 お世話しさ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世話しさ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父さん。 あ、本当に、ここにいるのですね。 なぜ、こんなところまで来てしまうのですか。危険なのですよ。 一緒に消え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ですよ。 이제 다 기억났어 기억났다고 그거 나도 같은 마음인걸 이제 기억도 났고 응 이제 다 기억났어 응 이제 다 기억났어 이제 다 기억났어 이제 다 기억났어 이제 다 기억났어 자 이 둘이 힛받 아니 셋 다 힛받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해보자고 그래 전력 전개 이 대사는 유니온 버스트 대사인데 그치 다 같이 이기자 레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아니 남았냐 이 놈이 있어야지 어 자 자 자 오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힘을 내보는데 어 자 코코는 뭐 어떻게 할까 어 대사가 여기까지 나와주시니까 좋네요 자 어쨌든 자 그림버스트 자 그림버스트 깨졌고 어 프린세스 프린세스 어 자 프린세스 빨리 헿들 해주야지 아 아 이거 좀 아깝다 어 구애만 하지마 헨치원 나라 말 어 이런 좀 할까니까 그말하면 안되는구요 어 헨치원 나라 그 때마 어 자아 오지키야카어 자아 오지키야카어 자아 어떻게할까 오우 와우 이 정도로 진짜 어 뗄놈이 엉망어 칼날 바랐다 지금 아아 오우 아 이렇게 해서 오우 이렇게 해서 끝난거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군요 어우 딱 귀엽게 나와주세요 나 어땠다 예 잘됐습니다 예 나 어땠다 예 잘됐습니다 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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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 개 넘었어 캬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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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뺏고 하죠 아 나도 졸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죠 의식을 마치고 지진 상태로 잡이 된 미식자 멤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코스코러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어 아 이렇게 이제 마무리죠 이제 보스 전반 치르면 엔딩 볼 수 있겠다 아